핵심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골관절렴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와 관련해 정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보사 사태와 관련해 행정 절차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정부 지원금 82억 1천만 원 가운데 우선 환수할 예정인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 1천만 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